수학상각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의 첫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 최저층과 최고층을 이용하여 추첨자별 당첨층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첨층수 뒤에다가 층을 표시할 거구요. 랜드비트인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문제 제시되어 있는 랜드 입력하시구요. 랜드비트인 함수 더블클릭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번째 값은 최저층이 필요한 C3셀을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최고층이 필요한 데이터 D3셀 C3부터 D3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5층에서부터 25층 사이에 임의의 숫자 층수를 구해서 값을 표시해주는 결과입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요. 층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층이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랜드 비트인 함수는요. 실습하실 때마다 결과가 달라요. 저랑 여러분이 실습한 결과도 다르구요. 정답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층과 최고층 사이에 임의의 층수를 구해서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 합계를 계산해서 K12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구분에 가서 음악을 찾으실 거구요. 음악에 해당한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한 함수는 SUMIF 함수 사용하구요. 등호 입력하시고 SUMIF라고 입력하시면 함수를 입력할 수 있구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UMIF 함수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함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G3부터 G11 영역에 가서 저희는 음악을 찾겠습니다 라고 음악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SUM 레인지는 판매 총액의 데이터에 가서 음악에 해당한 판매 총액의 합계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구한 값을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릿으로 올림하겠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업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구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라운드업 이라고 입력합니다. 라운드업은 0보다 큰 데이터를 올림해 준 함수구요. 라운드업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숫자, 넘버는 SUMIF 함수를 통해서 구분이 음악에 해당한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구해놨구요. 그 다음 자릿수는 1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하시면 마이너스 2를 입력하구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하시면 마이너스 2를 입력하시구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3을 입력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3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번 문제는 구입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총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커서를 E25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구입수량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숫자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mode.sngl을 더블클릭하시구요. 구입수량에 있는 데이터 영역만 드래그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4라는 값이 가장 많았습니다. 라고 구입수량 4가 구해지구요. 이 값을 일단 범위정에서 잘라내게 하겠습니다. 범위정하신 다음 컨트롤 x 등호만 남겨놓구요. 이 조건으로 사용할 거라서 구해놓으신 거구요. 다음은 빈도수가 가장 빈도가 높은 고객들의 구입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 if를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레인지에 오셔서 조건을 찾을 범위는 구입수량에 가서 조건은 아까 4라는 값을 구하셨던 mod.sngl 함수를 넣어주시구요.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시구요. 합계를 구할 범위는 구입총액이 있는 26부터 224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구입수량이 4라고 되어 있는 옆에 구입총액 하나, 둘, 세 개 영역의 값의 합계가 339만 6천원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4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장르가 장르가서 드라마를 찾을 거구요. 드라마이면서 갈람 등급이 1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영화들의 일간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장르가서 드라마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구요. 그 드라마들 중에서 15세 이상 그러면 한강에서 하나 그 다음에 러브리스 그 다음에 콜레트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장르가서 드라마이면서 갈람 등급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L25셀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sum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일 때는 sum if s라는 함수 사용하구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번째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간 데이터가 있는 k16부터 k25에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칸에 오셔서는 조건을 찾을 범위를 넣으라고 했는데요. 장르에 가서요. 그 다음 조건은 드라마를 찾겠습니다. 라고 드라마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또는 드라마가 입력된 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다음 두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갈람 등급에 가서요. 조건은 1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직접 쓰시거나 또는 입력된 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가 구해져 있구요. 구한값 뒤에다가요. 맨 뒤에다가 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만원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음... 수학 삼각 함수의 첫번째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 첫번째 랜드 비트인함수를 통해서 구한값을 실습하실 때마다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화면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수학 삼각 함수 또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예제입니다. 표 1에 가셔서요.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한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건데요. 학과에 가서 정보통신학과 따로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구요. 학과라고 입력하셔도 되구요. 또는 a2셀과 a7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e9셀에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d11셀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Average 함수를 사용하구요. dAverage 함수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번째 데이터베이스 a2부터 d10 영역에 가서 필드는 우리는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점이 있는 데이터 d2셀 또는 1,2,3,4 이라고 4번째 열입니다. 4라고 넣으셔도 되구요. 조건에 오셔서 학과가 정보통신과라고 조건을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구한 값을 반올림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라운드 함수 입력하시고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자릿수 소수 첫째 자리면 1이구요. 소수 둘째 자리면 2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번째 표 1에 대한 작업을 하셨구요. 다음은 두번째 표 2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눈 상자수와 나머지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인트 함수를 통해서 정수로 표시할 거구요. 에머디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J3에 두시고 첫번째 총 개수를 25개씩 329를 25개씩 상자당 담는다면 몇 상자가 나올까 INT 함수를 통해서 계산식을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입력하시구요. 총 개수가 있는 H3 나누기 H3 나누기 상자당 개수가 있는 I3을 나누시고 가로 닫고 엔터 를 누르시면 329를 25개씩 담으면 13상자 정도 나오는데요. 라고 구해지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대한 상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한값 뒤에다가요. M%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가로 열구요. 그 다음 다시 한번 M%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에머디 함수를 입력하시는데 함수 삽입에 가셔서 숫자는 총 개수를 그 다음 상자당 개수로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4개가 남는다라고 4가 구해지는데요. 맨 끝에 M% 연산자 큰 따옴편 문 꺼서 가로를 닫아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2에 인트함수와 모두함수를 통해서 상자와 나머지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 표3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E15셀에 갖다 놓으시고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썸함수 이용하셔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썸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구하신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여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 단위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해서 라운드다운에 대한 실습 내용입니다. 커서를 E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자리수를 조절하는데 내림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라운드다운 함수 더블클릭. 그 다음 함수 안쪽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신 다음 썸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자리수를 조절하는데 1의 자리를 내림하겠습니다. 하시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를 내림하겠습니다. 하시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를 내림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4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출장비 합계를 10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2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1차에서 마이너스 2차를 빼고 엔터 누르시면 차이값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차부터 2차의 차이값 구하는데요. abs 함수를 통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다음에 abs 입력하시고 안쪽에 숫자는 계산을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차에서 2차를 뺀 차이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상가 감수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